사랑을 배워 내 힘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꿈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이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na know 하루 종일 잃고 있다는데 I wanna know 세상이 다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올 때 지금이란 상상만을 더욱더 달려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좋은데 만일 언젠가 진짜로 내게 사랑이 올 땐 난 울어버릴지도 몰라 음 정말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 음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언젠가 나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진짜 살아내고 살 살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쯤 다 만나게 될 런지 언제 우리의 인연은 시 몇 땐 런지 모르지만 느낌이야 짬짐 진진진 다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내 얘감 언제 난 맞지 어서 나타나 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ready 어디 있을까 찾아낼 거야 어디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의 나를 겪었다는데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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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다웠다는데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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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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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곁이 여왕 속에서 나 책 속에서 나 저 볼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매일처럼 자꾸 가슴 미려 두근두근거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꿈처럼 달콤하다는데 I wanna know 하늘이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na know 하루도 이루고 있다는데 I wanna know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데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I wanna know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데 도대체 언제쯤일까 도대체 언제쯤 다 만나게 될 런지 언제 우리의 인연은 시 너때될 런지 모르지만 너때될 런지 모르지만 느낌이야 짬지 진진진자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멋진 사랑이 올 거야 내 예감 언제나 맞지 어서 나타나 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Ready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찾아낼 거야 어디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은 어느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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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know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종일 웃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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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더 아름답다 I wanna know I wanna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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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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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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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know I wanna know I wanna know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모델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멤버 모집 글 보셨나요? 네! 저희가 2년만에 처음으로 멤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은 20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도 가능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이 많고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몰델뉴스,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다같이 자 그럼 다같이 안녕 bitcoin 이었 얜 musical 이 정도 의 雪 인도 이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